빨래넣어? 빨래넣어? 팅크베드 이제 왜 자꾸 따라와? 나 옷 좀 넣자 빨래넣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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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어 무서운데 왜 자꾸 따라와 빨래넣어? 빨래넣어? 왜 자꾸 따라다녀? 왜 자꾸 쫓아다녀? 나 걱정돼서? 나 걱정돼서 쫓아다니는거야? 딸이 딸이 바로 간다 잘 놀고 빨래넣어 딸이 아기 왜 이렇게.. 어? 이따! 빈이 앞으로 가야지. 아니 앞으로 가야지. 뭐라고? 인지근하게 포근하게 된다. 엄마 우리 차 한번 갔다가자. 응. 아 누나. 그래. 그래. 누나 가볼까? 누나 가봐? 응. 기운 좋아? 기운 좋아? 기운 좋아? 응. 아. 제발. 아. 딸기시락. 엉덩이에그. 구워.